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이제 수치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다 공개해야 된다 해서 제왕무치란 말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제왕이라는 자들은 정말 이제 이게 무치한 생활을 한 거죠. 수치를 모르고 수치를 모른다는 뜻도 되고요. 염치가 없다는 뜻도 돼요. 제왕은 다 파렴치하잖아. 자기가 하는 짓은 자기는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비슷하게 하는 사람은 무슨 역적이라고 몰아서 또는 이제 폐륜이라고 몰아서 사형시키는 죽이는.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엊그저께 국회가 와서 협치한다고 그러더니 협치 후에 한동훈 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윤석열의 마이웨이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예상을 했을 거예요. 임명 확인을 위해서 저는 저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됐던 일이고 전부터도 이제 또 언론사들도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면서 한동훈 미화에 나섰잖아요. 백만비를 찍었다. 옷을 잘 입는다부터 해가지고. 다른 걸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하고 사실 반복되는데 연산군 일기에 조선왕주실록 사관이 뭐라고 적었냐면 자기 뜻에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해도 이게 역적이다. 왕명을 거역하는 역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럼 그게 죽음이고.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나와요. 그다음에 그 기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려도 왕명을 거역했다고 역적으로. 왕명을 거역하면 이제 역적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이 내간에 미치면 내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워낙 여자 문제가 좀. 옛날 왕들은. 연산군이 특히 더했죠. 흥청망청이라고 할 만큼 최홍사 전국에 보내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납치해와서는 흥청이니 운평이니 개평이니 하는 이름 붙여서 그 수천 명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놨었어요. 의자왕 저리 가라라네요. 그건 뭐 거의 비교하기 어렵죠. 정말 이제 한 3천여 명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시기에 구라하면 이제 그거예요. 카슨 얼굴? 아니 왜 저 얼굴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모르는 파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파티를 거의 매일 하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이제 왕을 능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걸 이제 나직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죄를 막 얽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검찰이 잘하는 거네요. 그렇죠. 딱 그거였어요. 없는 죄를 만들어 이제 얽어서 처벌을 하는데 이제 회기제서율라 대명률에 나오는 이제 죄명이에요. 왕의 명령서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그건 이제 그야말로 큰 죄죠. 그래서 이 죄는 바로 사형이 아니라 권장 100대였어요. 거의 옛날 권장으로 맞으면 그냥 살이 다쳐요. 근데 권장 100대는 사형보다 더 심해요. 죽으러는 거죠. 죽어요. 살이 다 찢어지고 터져서 죽어요. 권장 20대만 마저도 사람이 한 두 달은 누워 엎드려 있어야 돼요. 옛날 벌이 권장이 보통 센 게 아니라 태형이 있죠. 태형. 이거 좀 달라요. 태형이랑 또 달라요. 태형은 작은 몽둥이에요. 권장이 큰 몽둥이. 그것도 노 젖는 것 같은 거. 그거 노 같은 걸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물 묻혀서 그거 때리던데요. 그것도 쫙 붙으라고. 아니요. 엉덩이 볼기를 벗기고 때리고 여자일 경우에는 물볼기라고 해서. 남자는 궁뎅이를 까고. 까고. 여자는 온 입은 채로 때리는데 여기 제대로 이제 온 입은 채로 때리면 충격이 덜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물을 뿌리고 때리기 때문에 물볼기라고 그랬어요. 잔인했네요. 잔인하죠. 그런데 이게 한 대만 맞아도 살이 터지거든요. 그거를 백대를 치니까. 거의 죽는 거네요. 죽는 죄인데. 그거를 가벼운 벌이라고 생각을 여겼다는 거예요. 연상군은. 가벼운 벌이라고 여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일족을 멸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이족 위상전 이렇게 써놨어요. 이족이라고 하는 건 일족을 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멸문지화를 안기는 것을 상전. 일상적인 법으로 삼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은 채용사 보내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 전부 납치하고. 이건 이제 납치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이제 강제로 시중들기 하는 건 이제 강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는 왕명이라고 했겠죠. 왕명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현재법으로 보면 그건 강간이란 말이에요. 납치 강간.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막 권장 100대씩 때려서 때려 죽이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얼마나 이제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게 잔인했냐면 이 손등에 정을 손등에 박아서 손바닥으로 구멍 뚫는다고 해서 천장이라고 그래요. 뭐 예수님 옛날에 못 박듯이. 천장. 그 다음에 이제 뭐 당근 지라기. 인두로 지지는 거. 옛날에 막 우리 대화 드라마 보면 지익 막 그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볼에 살이 타는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슴 뽀개기. 그건 뭔 말이에요. 사람을 눕혀놓고 큰 돌로 가슴을 찍어서 뽀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눕혀놓고 다 뭉개 버리는 거죠. 가슴에다 큰 돌을 떨어뜨려서 뭉개 버리는 거죠. 내장이 갈비바가 떴 폐가 다 부러지면서 다 찔러서 온양육부가 다 파손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부관참식 쇄골표풍이라고 했어요. 쇄골 쇄골표풍. 그러니까 시체를 불에 태워서 뼈를 갈아서 바람에 날리는 그런 짓까지 했거든요. 이제 왕조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그게 연상군의 그런 별이.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악랄한 법을 적용한 거죠. 가혹한 법을 적용한 거예요. 너무 잔인한데요. 잔인한데다가 사실 큰 죄가 아닌데 말 한 번 비위에 거슬렸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크게 법을 남용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법에서는 완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이니까. 그런 식의 태도 지고 모든 걸 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태도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현대에 누가 있겠어요. 현대군요. 현대의 법조인들이 특히 검사들이었던 거죠. 옛날에 폭군들과 같은 방식의 법 적용을 한 거예요. 한 집안을 멸문지화를 시키고. 한 집안은 무슨 표창장 위조니 뭐니. 온갖 것들을 다 뒤져가지고 수십 수백 군데 먼지를 탈탈 털어서 뭐라도 하나 나와라. 그리고 하나 나오면 이거는 멸문지화를 당할 벌이다라고 해서 지금 뭐 조국 조국지의 조카 동생 부인 뭐 여기 다 감옥 같고 딸은 뭐 다 이제 뭐 입학 취소되고 그렇죠.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주변에 또 지인들까지 장본인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사회가 용납하고 있는 게 문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왕은 소시오패스가 많았느냐. 역제사지가 안 되니까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은 사람이라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저 사람한테 이렇게 당할 수 있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알거든요. 보통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적어도 만약에 시키더라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는 게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공감의 영역이 생기는 것이고 서로 사람들끼리 교감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고요. 그게 양심이라는 영역으로 이름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다 갖는 마음. 이거 다른 거 아니거든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싫으면 저 사람도 이게 싫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업병으로 왕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타인의 심정을 알 리가 없죠. 알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기는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다르니까. 다른 존재니까. 난 내가 쟤를 탈탈 털어서 없는 줄을 얽어서 죽이는 건 내 권리예요. 누가 자기를 털려고 하면 어딜 감히 하는 게 또 자기 권리예요. 왕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왕의 권리를 거의 대부분 가져왔던 거죠. 어디서 우리를 기소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식의 옛날 왕들이 소시오패스가 많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거예요. 어떤 개인의 소시오패스 범죄에 대해서는 겁을 내고 분노하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소시오패스의 논리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천연 무감각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을 과연 그 사람이 공정하게 자기와 남에게 똑같이 적용했느냐. 우리는 이 전제 하에서 민주주의와 합리성, 공정 그리고 이제 법치주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합리성이고 공정이고 그게 법치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법이 어떤 사람한테는 모줄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법이 무용지물 같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공정이나 합리성이나 상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상식에 기초하는 것이 양심이라서 그 법을 자기네들이 정하니까 양심도 없어져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밖에 없다. 오늘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범죄자는 누가 규정하느냐. 그렇죠. 검사가 만들어요. 그런데 검사가 범죄자라고 하기 전에는 범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자기네들이 기소하기 전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럼 너 범죄자야. 범죄 혐의가 있어라고 찍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언론이 나서서 범죄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아서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어도 나 이 사람 얼굴 모르겠어. 아닌 것 같아. 그럼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엉뚱하게 출국 사건으로 둔갑해버리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검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밖에 없다고 하는 말 자체. 검사를 초월적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 오묘한 뜻이 진짜 검사들이 범인을 만드는 거 그렇죠. 범죄자는 누가 만들겠어요. 범죄자라고 우리 자기네들이 기소해야지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니까. 범죄자라고 찍는 게 그거거든요. 혐의 있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지원 씨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정 모 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은 많이 나오는데 자녀들 편입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은 많이 나오는데 혐의가 확정된 건 없지 않느냐. 혐의를 누가 확정하는데요. 검사들이 확정하잖아요.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정경심 교수님은 그냥 기소를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그건 검사 마음이거든요. 검사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혐의를 확정하는 주체가 검사예요. 그리고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나중에 법원 판결로 범죄자가 확정될 수도 있고 1심, 2심, 3심 거쳐서 무죄가 돼도 2년간은 피의자잖아요. 몇 년간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범죄자는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인두로 낙인 찍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검사를 무사하는 것은 범죄자밖에 없다는 얘기는 동호 반복이에요. 뭐라고 해서? 동호 반복이에요. 검사는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어떤 언론도 그걸 지적하지 않아요. 마치 올바른 얘기인 것처럼. 어떤 평론가도 그런 걸 지적하지 않아요. 박사님밖에 없네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 박사님밖에 없네요. 우리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경찰이 범죄를 단정을 해도 아닐 수 있다고 한 번 더 검토해라고 하는 게 검사인데 지가 경찰을 지켜서 범죄 수사하라고 시켜놓고 범죄자가 아니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면 보안수사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접 수사하고 이렇게 해왔던 게 지난 70년간의 우리 역사란 말이에요. 저도 그거에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수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연산군처럼 생각하는 거죠. 연산군인 것처럼 자기는 무슨 윤중천이 별장이나 이런 데 가서 무슨 짓을 해도 CCTV에 얼굴이 찍혀도 아니라고 그럼 끝이에요. 관계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증거도 없는데 뭐라고 무슨 말 고갈만 있으면 바로 성추행범으로 잡아서 넣을 수 있는 거죠. 핸드폰을 풀지 않아도 이미 그 사건은 종결됐으니까 그걸 왜 내냐고 우기는 급법뻐나 그럴 수 있음. 이게 일반 인간인이 그랬어 봐요. 죽었죠. 핸드폰을 안 풀면 범죄 은닉죄로 추가해갖고 뭐 그렇게는 안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든지 별건 수사할 수 있어요. 딴 걸로. 핸드폰 안 풀어? 너 그럼 네 마누라 수사할 거야? 네 아들 인생 끝낼 거야? 네 장인 장모 뒤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당하고 말지. 자기가 당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별건 수사. 이런 초법적인 초월적인 권력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파렴차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싹하네요. 박사님. 제왕 무치라는 말이 있어요. 제왕 무치. 제왕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다. 역대 중국의 황제들 보면 정말 한심한 황제들 많았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축천무후라고. 축천무후라고.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 축천무후라고.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당태종의 측실이었어요. 후궁이었어요. 당태종이 죽은 다음에 절에 들어갔는데 당태종의 아들이 이제 그다음 황제가 되거든.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데려다도 자기 후궁으로 삼아요. 개족분.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족보가 다 있어. 자기 아버지 후궁을 어떻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마였는데. 그렇죠. 족보 확률상으로 따지면 엄마뻘인데 그걸 자기 마누라로 삼을 수가 있어. 이제 그거를 정당화한 얘기가 제왕에게는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사소한 데서는 이런 것들에서 이런 일들에서도 쓰였어요. 어떤 거냐면 고종이 원래는 대원군의 아들인데 그냥 이제 왕족의 아들일 뿐이었잖아요. 10살 때 그 이제 혼종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되니까 가장 달라지는 게 뭐냐면 고종이 느낄 때 가장 심하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변소가 하는 거예요. 보통 서민 가정 아이들은 그냥 변소가 하는 거예요. 화장실 직관에 가서 볼일 보고 볼일 보고 지가 닦고 나와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그냥 방 한가운데서 변기를 딱 갖다 놓고 매우트리 라고 하는 변기를 갖다 놓고 매우트로 갖다 놓고 광해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싸고 나면 매화트리인 거 매화트리 라고 하고 매우트리 라고 읽었어요. 매우트리 라고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궁이 옆에 있다가 비단 수건으로 닦아줘요. 나이 들어서도 그래. 그러면 창피하잖아. 저도 그건 참 많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매우트리는 싸면 그거를 들고 나가면 또 내 의원 의관이 냄새 맡고 먹어요. 먹어보기까지. 맛을 보기까지예요. 색깔 보고 건강이 이상이 너무나 일상생활이 사생활이 하나도 없어. 어떤 부인과 잔다고 그래도 그 옆에서 다 이제 지키고 있으니 소리가 다 들리고 사생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창피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제왕은 창피함을 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수치심을 없애버리는 거죠. 제왕무치. 제왕무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치를 모르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수치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제왕은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야 한다.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다 기록해야 된다. 다 공개해야 된다. 이걸 전적으로 이제 사생활이 없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왕무치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당나라 시대에는 좌동우언이라고 그랬어요. 좌동우언. 황제주의에는 좌우에 한 사람씩이 붙어있어야 돼요. 사관이 붙어있어야 돼요. 사관이 붙어있어서 왼쪽에 있는 사관은 동작을 적어요. 아, 동작. 이쪽은 말을 적고. 오른쪽에 있는 사관은 말하는 걸 적고. 왼쪽 사람은 동작을 적고 오른쪽 사람은 말을 적는데 어느 것 하나 이제 잘 때 적어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농담. 신록에 사실 가는 것들도 지켜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신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신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다고 잘못 알려져 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왕이 후원해서 갑자기 요해를 느껴. 오줌을 넣으시고 이제 세 번 털으셨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동작을 적어야 되니까. 세 종인 분이니까 그걸 적고 있단 말이에요. 오줌 쓴 것까지. 야, 그딴 것까지 뭐하러 적느냐.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딴 것까지 뭐하러 적느냐. 적지 말라니까. 적지 말라니까요. 적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사생활이 공개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적었겠네요. 그러니까 제왕무치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는 그런 뜻에 쓴 말이에요. 사생활이라 없다. 왕에게는. 모든 생활이 공개되는 것이니 공개되는 이상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다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제왕무치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왕이라는 자들은 정말 무치한 생활을 한 거죠. 수치를 모르고 수치를 모른다는 뜻도 되고요. 염치가 없다는 뜻도 돼요. 제왕은 다 파렴치하잖아. 자기가 하는 짓은 자기는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비슷하게 하는 사람은 무슨 역적이라고 몰아서 또는 폐륜이라고 몰아서 사형시키는 죽이는 그런 일들을 거듭해오는 그런 일들을 거듭해오는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왕의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군주제 시대의 도덕률이었고 이걸 뒤집어 엎은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5.18 정신이기도 하고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도덕률을 둘로 나눠서는 안 된다. 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동일해 동등해야 되고 인간의 도리도 동일해야 된다. 누구는 왕이라고 납치, 강간, 살인 이런 것들이 정당화 당연히 당연한 짓으로 하고 누구는 일반 백성이라고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죽음을 당하고 이러는 상황이 반복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민주혁명이 일어난 건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선택한 것이 과연 뭐냐 이런 거죠. 내가 범죄자라고 하면 범죄자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무서워해라. 이 얘기가 범죄자만 검사를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를 우리가 그대로 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그런 논리가 지배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냐 이게 우리의 5년간의 과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박사님에게 5.18 정신과 한동훈 임명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